이거, 이게 무너져 빗잖아. 이게 무너져. 이거 그 물로 싸려놨네예? 그래, 이제 더 무너지지 마라꼬. 그 물로. 나 다음날 줄 모른데, 어머니. 아이고, 몰라도 고마. 착착 놓치만 놔봐라. 몰라도 고마, 착착 주워만 놔봐라. 주워만 놔라꼬. 그 하고 자꾸 무너진다, 어머니. 그 하고 자꾸 무너지지. 이 거물부터 달래야 돼, 그거랑. 내가 그러면 그걸로 가올게. 네? 칼 낚아올게. 이 낯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가. 이게 오랫동안 쌓아놨네. 응. 이 무너진 게 쌓아놓은 건가 봐요, 어머니. 이 무너진 게 오래돼서 한 3년 됐어. 네? 한 3년. 내가 오래로 또 무너져. 또 무너져 빌라. 네? 혹 떼다가 혹 붙일라. 혹 떼다가 또 덜 붙일라. 아, 그럴게. 아, 이 거물이 크네. 크도 그만큼 저만큼 남겨놓고. 저만큼 중간에. 3년이나 묵은 숙제를 해결해 주려는 걸까요? 아우님. 오늘 진짜 힘 좀 써야겠어요. 아니, 힘 놔줬다 맡기고. 팍팍 좀 해봐라. 그런 게 낫지. 이거 무너진다니까 뭐이. 힘이 없을 것은 아니다. 아니, 무너질 거는 무너뜨리비야. 새로 쓰러 놓을 거 아이가. 무너진 거는 무너뜨리비야 새로 쓰러 놓을 거 아이가. 무너진 거는 무너뜨리비야 새로 쓰러 놓을 거 아이가. 큰일 난데 이거. 비 내가 괜히 건드리는데. 아니다. 네? 아니다. 요거는 무너뜨리비야 전당 착장 놓을 거 아이가. 이건 어머님 내 공사인데. 어머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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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 이거 안 되는데, 이래갖고. 아니, 억울해질 만큼 억울해질 것 아이가. 이게 어머님 처음보다 억울해졌는데. 이리 봐라. 이게 괜찮다. 건딩끼나 묵심. 그거는 이제 책임져야 된다. 지대로 억울해진 거 아이다. 건드려서 억울해진 거다. 아, 이게 어머님. 미리 지금 이, 이, 이까지가 지금. 이, 이까지가 다 무너질빛다니까. 근데 아까 전에 까딱 못 썼는데. 금식이 막고 무너졌잖아. 이제는 뭐 내 비도 안 된다고 뭐. 빠르기. 거 내가 그걸 안 하나. 아아. 바로 이제 더 지가. 자기가 뭐 울킬 때. 아까 전에 까딱 못 썼잖아. 내가 보듯이. 까딱 못 썼는데. 아이고야. 조심해야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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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 더 늘어내없어. 미친놈. 아이고. 그러니까는. 모르겠다. 나 이게 안 된다고. 진짜 불어입시다. 눌러. 어? 눌러. 기술자로. 기술자로 못 따. 이 동네는. 다 주고픽. 주고픽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안 계신다고. 이거 우체하는데 이거. 그리고 이제 요 밑을. 밑에 거로 싹. 여기다. 이따 해놓고. 네. 밑에 돼서. 척척 큰 돈을. 주고 올려 가야 되는 게. 안전한 거로 쏙에다. 주고 여면서. 그래. 그걸 알겠는데. 이게 지금. 개설한 게 아닌데. 개설해야 돼. 요리는 아까. 갔다가 못 썼는데. 더 먹을 틀이 있단 말이네. 지금. 자고로 또. 쳤네. 쳤어. 아하 뭐. 아까 쪼깸 그랬는데. 어? 어? 아니. 아까 쪼깸 어그르트였는데. 그 문을 넣어놨는데. 조수님이. 이게 지금. 전부 다 무너졌다니까. 아이다. 수술자라. 아이다. 건드려 놓은 게. 어그르가. 어그르트여 핀기라. 이제. 애로 박스 문화하고. 예? 맨잖아. 건드는 게. 이게 지금. 다 무너졌던 게. 그렇네. 그가 다. 무너진 데는. 누가 싹을 잘 못 쐈다. 처음 쌀 때 잘 못 싹이네. 하산을 그리겠대. 하산을 그리겠대. 하산을. 잔소리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삼총삽리라 그려. 기초공골로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 살살 쌓아 올려도 돼. 할지도 모르는 게 다 이제. 입은 사라가지고. 이제. 그래도 보는 눈은 있다 아이가. 할지도 모르는 눈이 있다 아이가. 돌 들다가 발등 깨부짜라고. 아이고. 그래야 병원에 먹고 살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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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시급에서 말 잘 못 해갖고. 맞다. 그래야 병원에. 병원에 먹고 살지. 그래서 뭐 조금 기분 할 줄 아는 것 같다. 잘하시고. 잘하시네. 손에. 손에. 손에 논뚝밭이 많이 억글지나. 잘하시네. 옛날에 고약이 그 손이 손이었는데. 뭐 어떻게 봐도. 잘해 잘해. 돌미 많이 죽어도 날아서 봤어. 그래 하면 안 되지. 잘하시네. 그래 하면 안 되고. 저 싹 다 걸어 냅혀야 되지. 어? 저 밑에 저 뒤집어 나고 싹 다 걸어 냅혀야 돼. 그럼 언니 네가 하지. 말라 그리 시기는. 그래. 내가 못 넣을 때는. 내가 천하장사하고서. 돌미도 못 넣었을 줄 아이가. 아 싫으면 할 줄 아지. 이 땀. 땀 싸면 전부가가 아니다 아이가. 아니라도 보면 안다. 응. 그러면 배가 불룩해. 안 돼. 좀 더. 아닌데. 많이 뜯어 냈는데. 앞에. 무너진 거 아이가. 무너지고 안 뜯어야 했나. 그래서 딱딱. 그러면 배가 좀 노다. 이렇게. 그래. 예. 그리 싸면 되겠다.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모양도 없고 배가 불룩해갖고. 그러면 못 심었다. 그럼 이게 어머니 지금 다 파고 들어가야 돼. 그럼 다 무너지는데. 그래. 안 돼. 포크레일 돼야 되었구만. 안 되겠다. 포크레일 돼야 돼. 포크레일 공사다. 그래서 올라가는 수 밖에 없다. 예. 아우님 눈에서 돼 잊어 나오겠어요. 아우. 아우. 이거 밑에다가. 잘 못 내려가면 다 그리지겠다. 단디 하이소. 허리 다치. 아이고. 허리는 뭐지 뭐. 그래서 뭐. 아니 허리 대기는 배지기로 많이 해 싸서. 허리는 안 다친다. 시러 발단에 배지기로 많이 해서. 허리는 안 다치는데. 싹 올라가면 되겠네. 하하. 그것도 내가 웃고. 피꼬 다 나거든. 돌미가 웃는다 웃어. 어? 쫄미가 웃는. 그 어중에서 손대야지. 오케이. 일 년 게 쫓겨났다. 두드려 있겠네. 어.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행생에 이런 거 안 해본 사람인데. 아 뭐. 그래도 잘하시금만. 그래도 보는 눈이 있어. 보는 눈이 좀 하네. 좀 하네. 제가 예. 아 뭐. 다 뚝딱하고 노 뚝딱하고 조내는 막 그런 거 다 했다 이거. 옛날에. 그래도 조금 한다. 네? 좀 해. 아이고 참. 눈치가 십팔딱인데 그러고 이거. 똑같다. 온솔과 두드리면 되겠네. 또 연솔을 갖고. 뭐 연솔재비가 부재 산다. 네. 아, 그렇게 부재 산다.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본도 입고 가자. 저 맛이네. 허물어진 담장 공사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데. 이곳은 삼총사. 여름, 늦은 해가 기울도록 작업은 계속되는데요. 공사는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어디 있어. 그렇지? 아무리 쌓이든지. 잘하다며. 어, 잘한다. 아까 못 한다며. 아이고, 이제 잘하시구만은. 이제 그것을 지으세요. 그래도 밥을 쌓는 사람 아시면 아무리 못 잘하겠다. 100만 원 주라고. 무슨 100만 원. 이거 해라 나면 난 저 땅 죽었지. 어, 맞아. 뭐 한 개 죽었지. 천지다 딱 봐. 아주 우겨만. 논이고. 마치고. 어이, 선어. 할지 못 할지. 교수님하고 우리가 이리 담산다. 이리 막 고생을 하는데. 노래방 오늘 저녁 2시간 키워주면 안 될까? 해보려. 노래방비는 언니가 내야 된다. 안 될 게 뭐. 뭐지. 저 마시가 한턱 단단히 내실 모양입니다. 그나저나 그럭저럭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아우님, 정말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잘했다, 잘했어요. 밤에 임새가 있다. 임새가 있어. 그래 놓을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했다. 잘했다, 진짜 잘했다. 네, 잘했다. 진짜 잘했다. 네, 잘했다. 진짜 잘했다. 얼마 깨끗하노? 얼마 깨끗하노? 진짜 멋지다. 이 일하고 자리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잘했어요. 청소해야 돼. 진짜 멋지게 해놨어. 아이고, 잘했어. 딱 문곤치는 거. 좀 뭉거지는 거. 좀 뭉거지는 거.